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시 책가도가 나타났습니다. 책가도 지난번에 한지 틀에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액자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저렴한 액자를 준비했어요. 이렇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한지에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액자 틀에 넣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물론 똑같죠? 그리고 이번에는 도면은 이렇게 똑같은 건데 색상만 다르게 해봤어요.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액자를 준비했어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여기 한지에 한지 그림이랍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해서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뜯어봐야겠죠? 꺼내보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은 또 소심하게 촬영을 이렇게 코딱짐하게 해서 차량 한눈에 들어오진 않는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따 커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딱 풀어서 붙일 거랍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다르니까 오려야겠죠? 자, 이렇게 선을 따라서 오려주세요. 너무 열심히 안 오리셔도 돼요. 대충대충은 아니지만 잘 예쁘게 오려주세요. 그리고 나면 안에 딱 맞을 거예요. 이거는 13cm, 액자는 17.5인가? 17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13cm 정도가 딱 맞더군요. 자, 정리도 좀 하고 제가 원래 정리를 못하지만 이런 거 할 땐 좀 합니다. 자, 거리가 있어서 바로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액자 바지는 사실은 필요 없고요. 지금은 이쁜 척하려고 아까 노고 찍은 거랍니다. 어? 안 빠진다. 자, 이거 빼가지고 빼가지고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넣고 하면은 상사 자를 때 이 액자 틀 때문에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 검은 종이 준비했고 자, 제가 책가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여기 책이 많이 보이시죠? 뚜두두두두두두두두 물론 다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이 긴 게 좀 재밌더라고요. 꺾이는 선이랑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상사 칼을 사용했어요. 자, 좀 부자였죠? 오늘은 상사 칼이 없는 친구들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상사 칼이 있지만 없는 척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개 전용 접착코팅제를 발라주고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자개 전용 접착코팅제예요. 이걸 발라주고 자, 여기 상사 예쁜 염색한 염색 상사를 자, 와우, 예쁘죠? 자, 이쑤시개 제가 좋아하는 이쑤시개 고급 언어로 요지라고 하나요? 요지가 맞나요? 이쑤시개가 맞나요? 요지가 요금 말인가? 아, 헷갈려요. 자, 이렇게 꼬챙이, 나무 꼬챙이 우아하게 요지 카게 나무 꼬챙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자개 전용 코팅제, 접착코팅제는 이 한지에는 희한하게 잘 먹어서 그 유광처럼 뻔떡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지에 마구 묻어도 상관없어요. 그치만 아까우니까 마구 바르지 마세요. 자,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얼마든지 자, 나무 꼬지로 이렇게 잘라줄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짜자잔, 짜자잔 요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면 이거는 저학년이 하긴 조금 어렵겠죠? 좀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척, 무척 맞는 수업이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책가도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색칠 용어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과 책가도에 대해서 우리 정조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 서울의 공예박물관에 가면은 책가도 그 병풍이 아예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놓고 음...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생각보다 우리 이찬식이 잘 잘라져요. 근데 이쪽에 조금 희는 부분을 조금 자,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실 표도 낫나요? 지금 제가 잘하는 척 하는 거랍니다. 자, 다시 한번 발라줄게요. 자, 이 코팅에 이렇게 마르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스며되긴 해요. 그렇지만 기름처럼 보이지 않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바른 안 바른다 좀 더 똑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 위에 부분 칼라 부분에 아무리 잘못해서 발라져도 마르고 나면 그냥 무광으로 변하거든요. 짜자잔! 자, 이렇게 띄었어요. 띈 다음에는 이쑤시개로 자, 이쑤시개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짜자잔! 자, 이렇게요. 살짝짱 밀어주고 자, 이번엔 칼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면 자, 칼을 무식하게 뽑아야 돼요. 그 상사칼이 납작하잖아요. 그거 대신이니까 이렇게 펴서 앵! 아, 처음이라 잘 안되네. 앵! 아이고, 아이고. 요령을 알면 쉬울텐데. 앵! 오, 된다, 된다. 자,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조각칼 그냥 아이들 조각칼 이용해도 좋지만 자, 이렇게 만약에 이건 팀원들 쓰기 힘들잖아요. 그럼 고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지나다니면서 여기 삐져나온 거를 살짝살짝 끊어주시는 것도 제일 어! 끊어준다. 끊음질. 맞아요. 자, 끊음질 기법이에요. 끊음질 기법. 자, 상사 끊음질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네. 자, 전문용건 써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다른 색 해볼래요. 색상 제가 많이 넣었어요. 한 다섯 가지? 기분 좋은 여섯 가지? 뭐 그때그때 좀 다른데 자, 예쁜 상사를 같은 색깔로 두 개씩이나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예쁘게 골라서 해보세요. 남는 건 또 놔뒀다가 잘 요긴하게 쓰시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요 상사 남은 거를 막 뽀개서 다시 화분에다 해도 좋겠죠? 자,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제가 아까 할 때는 잘 보였는데 자, 땡겨서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나? 자, 평면을 제일 유지해주는 게 좋으세요. 자개와 자개는 겹치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서는 책장이 넘기는 것 같은 책 두께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겹쳐서 덜 예쁘고요. 대신 너무 벌어지면 안 예뻐요. 전에는 자기와 자기 사이를 벌려서 검은 선이 보이게, 검은 바탕이 보이게 해줬거든요. 근데 책가도의 가운데 같은 경우는 요 상사 하나하나가 책의 낱장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아! 갈리 등장했습니다. 요렇게 정리. 정리! 자, 이렇게 어우, 이거 재밌는데요? 자, 정리하고요. 이쑤시개로 꼭꼭 눌러서 평면을 치게 해주세요. 오! 벌써 예뻐요. 벌써 예뻐. 자,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짜자잔! 자, 여기 또 발라주겠습니다. 자, 발라주고요. 아, 이 정도 하고 이제 짠! 하고 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하다가 또 우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삐져나온 아이! 아, 정말! 정말! 어우, 다 끊어집니다. 아껴어야 되는데. 땡!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자, 얘를 자, 지금 제가 없어서 없어서 요지와 아니, 나무 꼬챙이와 꼬지와 나무 꼬지와 칼날을 쓰는 게 아니랍니다. 자, 요런 자, 도구가 없을 때 요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끊어주시고요. 그렇지만 칼은 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다수의 아이들과 할 때 이 상사칼을 다 나눠줄 수는 없어요. 상사칼 보기보다 비싸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 과정을 배우는 강사님께서는 필수로 물론 하나씩 챙겨 갖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쓰시다 보면 저 훨씬 가위나 그냥 칼보다 되게 성취감이 느껴지도록 잘 잘라지고 예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액자 같은데 상사로만 하는 패턴 패턴처럼요. 그렇게 할 때 이 상사칼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자, 그리고 끊은 줄 할 때도 작게 할 때도 길게 할 때도 좀 더 견고하게 잘 내죠. 자, 두 칸이나 했어요. 그동안 세 번째 할까요? 세 번째는 무슨 색을 해줄까요? 빨간색이네요. 빨간 식구 검색은 아니고요. 자, 여기다가 빨간색에 그러니까 약간 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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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걸 해주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럼 빨간색이면 무슨 색을 해줘야 되죠? 어허 자, 무슨 색을 해줘야 되죠? 오, 역시 파란색, 그죠? 원래 초록색이죠? 그치만 파란색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끊어서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아, 또 문을 살짝 열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니가 또 쫓아왔어요. 아, 정말. 숨어 있어도 쟤는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발아기예요. 자, 엄마 발아기. 자,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거 붙여줄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정리해줄 때. 자,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아, 이번에는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물소리 나죠? 아, 참네. 우리 집 어항이 대빵 큰 어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 돌아가는 소리랍니다. 정말 정말 제가 진짜 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할 수 없이고 자, 끈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파라색 보이시죠? 옆에만 해도 예쁘죠? 자, 이쪽도 하겠습니다. 짠자자잔. 제가 되게 성질이 급한데 자, 이렇게 자게 할 때는 너무너무 유순해진답니다. 자, 이렇게. 왜냐하면 이 기쁨이 너무 커요. 만들 때. 그래서 잘하고 싶고 그리고 잘하면 예쁘고 그리고 사실은 대충 해도 예뻐요. 자, 이렇게 잘 맞춰주고 대충 맞춰줘도 옆에 한 번에 끊어주면 되거든요. 끊어준다. 뭐죠? 끊음질 끊음질 기법을 여기서 끊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책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색을까요? 밑에 진한 색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지는 약간 다른 색으로 해줄게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자, 보십시오. 저도 잘 몰라요. 아, 참. 정리 좀 해주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짜자잔, 짜자. 어, 무슨 색을 해볼까요? 으흠. 자, 좀 예쁘게 정리 좀 하고 자, 한번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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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으이쌰. 무슨 색이죠? 자, 맞춰보세요. 옐로우가요? 옐로우 같죠? 맞나? 자, 제가 해놓고도 제가 몰라요. 이런 정신에 무슨 작품을 매일 개발하고 네, 연구하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핑크색인가 봐요. 핑크색이었네. 야, 나 참. 핑크색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자,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아, 핑크도 아니네. 빨강이네. 자, 빨강이였어요. 아, 정말 쨍패 죽겠네. 자,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번에 자, 세 줄 정도 하면 예쁠 것 같고 세 줄이나 네 줄 하면 딱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또 정리. 정리할 때는 세워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눕혀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정리. 따라올 때는 잽싸게 자, 부팅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예뻐, 예뻐, 예뻐. 자, 그러면 마저 해볼게요. 짜잔! 자, 벌써 여기 다 했어요. 마감합니다. 짜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조그만 화병에도 한 거 보이세요? 바닥인색이라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짠! 짜잔! 한 번 더 코팅도 해줬고요. 완벽하죠? 그러면 영혼을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갖다가 붙이면 완성! 짜잔! 자, 그럼 풀채를 어디다 해줘야 되느냐? 자, 보통 종이에다 해주죠? 오늘은 거기다 했다가는 자개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 거꾸로 놨다가 자개가 바닥에 붙어가지고 완전 면봉이 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딱풀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지그자그치그 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완벽하게 발라준 다음에 자, 붙여주겠습니다. 빰빠르바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자, 예쁘죠? 자, 되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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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자개는 실버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액자 마음에 드시죠?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만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쁘게 다시 사진 찍어볼게요 빠바밤 빠밤 다리까지 남았어요 근데 굳이 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붙여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셨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쁘게 만드세요